삶의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숨겨진 보물같은 책들로 새로운 나와 새로운 세계를 좋아하는 기분좋은 설렘. 월드클래스 북코칭 책추남 나비스쿨 오늘의 추천 도서는 오쇼 라지니쉬의 지금 여기에 살아라. 남성. 맨. 지혜나무 출판사입니다. 오쇼의 책을 소개해드릴 때는 언제나 이 말을 빼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뭐라고 할까요? 워낙 뭐라고 할까? 이 도판의 데니스 로드맨, 빨간머리 사고뭉치, 또 슬램덩크의 강백호 이런 식으로 정말 탈도 많고 말도 많고 논란의 여지도 많은 부분이 많아가지고 강한 반발심을 가진 분들도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너무 위대한 사상거였다. 하는 분들도 계시고 와서 아직까지도 논란이 많죠. 이럴 때 언제나 책추남은 여러분만의 기준을 가지고 책을 보시기를 바라고 아이를 씻기고 이제 목욕물을 버리려다가 애를 버리는 누를 범치 않도록 우리가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언제나 말씀드리죠. 오쇼는 달라이라마나 디펙초프라 같은 정말 거성들이 인정하는 아주 뭐 뛰어난 통찰을 보여주는 것도 사실이었기 때문이죠. 저 또한 이제 오쇼를 통해서 오쇼의 언어세계를 통해서 너무나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뭘 어쩌란 말이야 뭐 이런 식의 마음을 많이 걷어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오쇼의 책을 좋아합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대 자신을 사랑하라. 아담은 첫 번째 남자였다. 역사적으로 그가 최초의 남자라는 말이 아니다. 그 전에도 수많은 남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했다. 그래서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애고가 없었다. 그 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지만 아무도 아니오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아직 인간이 아니었다. 그들은 아직 애고가 탄생하기 전에 상태였다. 아담은 남자이며 모든 남자는 아담을 닮았다. 누구든지 유년 시절은 에덴 동산과 같다. 아이들은 동물처럼 행복하다. 아이들은 원신처럼 또는 나무처럼 행복하다. 해변가나 나무 아래에서 뛰어노는 아이를 관찰해보았는가. 그는 아직 인간이 아니다. 그의 눈은 말띠맞지만 아직 무의식적이다. 그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야만 한다. 이것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의미이다. 이제 그는 무의식적인 지복에 빠져 있지 않다. 지식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그는 의식을 갖게 되었다. 그는 인간이 되었다. 아담이 한 번 추방당함으로써 그치는 것이 아니다. 아담은 거듭해서 추방당해야 한다. 아이들은 신의 정원에서 쫓겨나야 한다. 이것이 성장의 과정이다. 그리고 이 성장은 고통을 수반한다. 의식을 갖고 되찾기 위해서는 거듭해서 잃어야 한다. 이것이 인간에게 부여된 짐이며 운명이다. 이것이 인간의 번뇌인 동시에 자유이다. 이것이 인간의 문제인 동시에 존엄성이다. Q&A 방식으로 또 가는데요. 주어진 상황과 저 자신을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항상 무엇인가 더 나은 것을 바라고 지금의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저보다 많이 가진 것을 보면 항상 저 자신에 대해 부족함을 느낍니다. 담장 너머에 있는 이웃집 잔디가 더 푸르게 보인다는 말이 꼭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대가 길을 잘못 들었기 때문이다. 그대는 자연이 의도했던 방향과 어긋났다. 그대는 자신의 잠재성을 발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다. 그대는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바에 꼭 맞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만 그런 식으로는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 그리고 스스로 만족하지 못할 때 마음속의 논리는 아직 충분하지 않아서 그럴 거야. 더 노력해봐. 하고 말한다. 그래서 그대는 더 노력하게 된다. 주변을 둘러보면 모든 사람이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다. 그들 모두가 행복해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가면이다. 모든 인간이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 그대 또한 그들과 똑같은 가면을 쓰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그대를 더 행복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대의 눈에는 다른 사람들이 더 행복해 보인다. 확실히 담너머에 있는 이웃집 잔디가 더 푸르게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이웃집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의 눈에는 그대의 잔디가 더 푸르게 보인다. 그대의 잔디가 더 풍성해 보인다. 이것은 멀리 떨어져서 보기 때문에 생기는 환상이다. 가까이서 가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사람들은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다. 친구와 연인들조차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다. 너무 가까이 다가서면 위험하다. 서로의 실체를 보게 되기 때문이다. 그대는 처음부터 길을 잘못 들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불행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자연은 돈을 모른다. 그렇지 않았다면 나무의 돈이 이파리처럼 달려서 무수히 자라났을 것이다. 자연은 돈에 대한 개념이 없다. 돈은 순전히 인간의 발명품이다. 유용하지만 위험한 도구이다. 그대는 돈이 많은 사람을 보면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한다. 그대의 눈에는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해 보인다. 그래서 그대는 돈을 벌려고 길을 쓴다. 건강한 사람을 보면 건강을 추구하고 무엇인가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 만족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면 그처럼 되려고 애를 쓴다. 그대는 항상 타인이 되려고 애쓴다. 사회 속에서 그대는 결코 자신의 잠재성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 모든 불행의 원인은 그대가 그대 자신으로 존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대 자신이 되어라. 그러면 불행도 없고 경쟁도 없다. 다른 사람에 비해 가진 것이 적다고 고심할 필요가 없다. 잔디를 더 푸르게 만들고 싶다면 이웃집 정원을 힐끔거릴 필요가 없다. 그대의 잔디를 잘 가꾸면 된다. 잔디를 더 푸르게 만드는 것은 간단한 일이다. 그런데 그대는 남의 정원만 보고 다닌다. 그리고 그대만 빼놓고 모두가 풍성한 잔디밭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인간은 저마다 고유의 잠재성을 갖고 있다. 그 잠재성이 무엇이든 그곳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 누구도 그대에게 방향을 지시하거나 안내할 수 없다. 그대가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간에 다른 사람들은 그대를 돕는데 그쳐야 한다. 그러면 세상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만족스러운 곳이 될 것이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어떤 불만도 느껴본 적이 없다. 그 간단한 이유는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떤 사람이 되려고 하든 다른 사람이 나를 오도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내게 엄청난 도움을 주었다. 물론 그것은 어려움이 따르는 일이었다. 그 어려움은 날로 치 가중되어 갔으며 이제는 온 세상이 내게 반대한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동요시키지는 못한다. 나는 완벽하게 행복하고 만족한다. 내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다른 사람이 되었다면 나는 불행했을 것이다. 세상은 개인에 반대한다. 세상은 그대가 자연적인 그대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을 반대한다. 세상은 그대가 로봇처럼 되기를 원한다. 그대가 문제에 빠진 이유는 이렇게 로봇이 되는 데 동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대는 로봇이 아니다. 그대를 로봇으로 만드는 것은 자연의 의도가 아니다. 그대는 자연이 의도했던 존재 그대에게 운명 지어진 존재가 되지 못했다. 그래서 뭐가 빠졌지? 더 좋은 가구 더 좋은 커튼 더 좋은 집 더 예쁜 부인 더 나은 직업이 있어야 돼 하고 중얼거리며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구하러 다닌다. 그대는 평생 이리저리로 다른 박질 친다. 그대는 출발 전부터 사회에 의해 오도되었다. 나는 그대를 그대 자신으로 되돌려 놓고자 애쓴다. 그대 자신이 되었을 때 도령 그대는 모든 불만이 사라진 것을 발견할 것이다. 더 이상 무언가가 될 필요가 없다. 그대는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 모든 인간이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왜 이토록 어려운 것일까요? 모든 아이들은 깊은 자기 일을 지니고 태어난다. 그런데 사회와 종교가 그 사랑을 파괴한다. 아이가 자신에 대한 사랑을 간직하고 성장하면 누가 예수를 사랑하겠는가? 누가 대통령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겠는가? 그러므로 아이의 자기애는 파괴되어야 한다. 그를 세뇌시켜서 그의 사랑이 항상 외부의 대상을 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인간을 가난하게 만든다. 외부의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대상이 신이든 교황이든 부모든 남편이든 아내든 아이들이든 간에 그대는 그 대상에 의존하게 된다. 그대는 부차적인 존재로 밀려나고 사랑을 구걸하는 거지가 된다. 그대는 황제로 태어났다. 그대 자신으로 완벽하게 만족하는 상태로 태어났다. 그러나 엄마와 아버지가 그대의 사랑을 원한다. 그대 주변의 모든 이들이 그대 사랑의 대상이 되고 싶어한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 그들은 신경조차 쓰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애쓰는 광적인 사회가 창조된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 없다. 다른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연인들이 끊임없이 서로를 괴롭히고 싸우고 잔소리를 퍼붓는 이유는 무엇일까? 간단한 이유는 그들이 얻고 싶은 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쌍방 모두가 거지이다. 양쪽 모두 공허하다. 올바른 환경에서 자라나는 아이는 깊은 자기의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는 사랑으로 충만해진 나머지 그 흘러넘치는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 그는 너무나 많은 사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짐을 덜어줄 누군가가 필요하다. 이런 사랑은 그대를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게 만든다. 그대는 주는 자이다. 주는 자는 거지가 아니다. 상대방 역시 주는 자이다. 이렇게 두 명의 황제가 만나면 엄청난 기쁨이 서산한다. 아무도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독립적이며 자기만의 중심을 갖고 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존재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불리는 수액이 표면으로 흘러나가 수천 송이의 꽃을 피운다. 지금까지는 이런 유형의 인간이 불가능했다. 소위 예언자라고 불리는 자들, 구세주, 신의 화신 등 온갖 머저리들 때문이다. 그들이 자기만 영광을 누리고 애고의 만족을 얻기 위해 그대를 파괴했다. 그런 자들이 그대를 완전히 뭉개버렸다. 여기엔 간단한 논리가 숨어있다. 메시아나 구세주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면 그대는 맹목적으로 그를 추종하는 헛개비가 된다. 그렇지 않고 그대 스스로 완전히 만족한다면, 충만해진 사랑이 수천 송이의 장미꽃처럼 피어난다면, 왜 구원받는 일에 관심을 갖겠는가? 그대는 이미 구원받은 것이다. 왜 천국에 관심을 갖겠는가? 그대는 이미 천국에 있다. 그대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 세상의 모든 성직자가 설 자리를 잃을 것이다. 정치인들이 추종자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기득권층 모두가 파산할 것이다. 그들 모두가 심리적으로 교묘하게 그대를 착취하면서 번성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음모론이라고 그런 식으로 오해할 수도 있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실제로 여러분 정치 광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대중심리를 움직이는 쪽으로 많이 발달되어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리얼리티 트랜서핑의 표현에 따르면 펜둘럼에 의해서 많이 길들여져 있죠. 이런 부분을 아주 즐겁고 흥미롭게 극적으로 보여주는 영화가 바로 매트릭스라는 영화고, 한번 잘 관찰해보시면 이런 면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부인한기가 상당히 어렵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대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도 타인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그대는 거의 불가능한 일을 해냈다. 그렇게 부자연스럽고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다면 다른 일들은 식은 죽 먹기이다. 그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간단한 이해의 문제이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삶의 의미를 놓칠 것이다. 그저 나이만 먹어갈 뿐 진정으로 성장하지 못할 것이다. 어떤 개체성도 확보하지 못할 것이다. 존엄하고 통합된 인간이 되지 못할 것이다. 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간이 되지 못할 것이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어느 누구도 사랑하지 못한다. 수많은 심리적 문제들은 그대가 자신으로부터 이탈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사회의 눈으로 보면 그대는 무가치한 인물이다. 그대는 마땅히 되어야 할 이상적인 인간이 아니다. 그대의 행동을 교정해야 한다. 그대는 특정한 인격을 갖도록 조작되어야 한다. 일본에는 400년이나 묵었는데 높이가 6인치밖에 안 되는 나무들이 있다. 그들은 이것을 예술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분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살상행위이다. 오래된 고목의 높이가 6인치밖에 안 된다. 제대로 자랐다면 100비트는 되었을 것이다. 그들이 무슨 짓을 한 것일까. 그들이 사용한 전략은 무엇일까. 이와 똑같은 전략이 인간에 대해서도 사용되어 왔다. 그들은 아주 얕은 화분에 나무를 심고 자라나는 뿌리를 계속 잘라낸다.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한 나무는 더 이상 자라지 못한다. 나이만 먹어갈 뿐 성장하지 못한다. 이와 똑같은 짓이 인간에게도 자행되어 왔다. 성장을 위해서는 자기애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므로 나는 이기적이 되라고 가르친다.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타적이 되라고 가르친다. 그들은 온갖 어리석은 관념들을 위해 그대 자신을 희생하라고 말한다. 국기, 그것은 낡은 천조각에 불과하다. 그대는 조국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 그러나 국가는 허상이다. 지구는 여러 국가로 나누어진 것이 아니다. 교월한 정치인들이 지도 위에 금을 그어놓고 지구를 나누었다. 그리고 그대는 그 지도 위에, 금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 성직자들은 종교를 위해 희생하라고 말한다. 기독교,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 그들은 그럴듯한 말로 그대를 현혹한다. 국가를 위해 죽으면 애국자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자살 행위의 다름 아니다. 그리고 그 자살의 이유 또한 어리석기 짝이 없다. 성직자들은 그들의 종교를 위해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며 영원한 행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이런 식으로 그대를 꼬득인다. 이런 술수에는 기본적인 노선이 숨어 있다. 그대 자신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대 자신을 미워하라. 그대 자신은 아무 가치도 없는 인간이다.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대 자신조차 그대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그대를 사랑하겠는가. 불가능한 일이다. 특정한 계율이나 종교적인 도구마,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를 따르지 않으면 그대는 무가치한 인간으로 이겨진다. 그대는 지금까지 이런 관념들을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대는 날때부터 기독교인이나 불교인이 아니었다. 그대는 공센주의자로 태어나지 않았다. 모든 아이는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은 백지 상태로 세상에 태어난다. 그 백지 위에는 성경, 코란, 기타, 자본론이 적혀있지 않다. 아이는 옆구리에 성경책을 끼고 태어나지 않았다. 그는 순진무고한 상태로 세상에 태어났다. 그러나 이 순진무고함이 큰 문제가 된다. 아이의 주변의 늑대들이 우글거리기 때문이다. 정치인, 성직자, 부모, 선생들 모두가 아이의 순진무고함을 말살하려고 덤벼든다. 그들은 아이의 백지 위에 무엇인가 접기 시작하고 아이는 그것을 낳을 때부터 갖고 있던 것으로 믿게 된다. 그들은 아이가 낳을 때부터 갖고 있던 자연적인 것들을 완전히 파괴한다. 이젠 아이를 노예화시키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무를 수 있게 된다. 아무 죄도 없는 순진한 사람들을 죽이라고 명령해도 아이는 순순히 복종한다. 더러운 종교 마피아, 정치 마피아들이 끊임없이 그대를 착취하고 있다. 서로 적대적인 그들도 한 가지 점에서는 절대적으로 동의한다. 사람들이 그 자신을 사랑하도록 놔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전략 때문에 우리의 존재는 뿌리부터 잘려나가고 무기력해진다. 여기저기로 표류하는 부목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우리를 원하는 대로 주무른다. 미국인들은 베트남에서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을 무참하게 학살했다. 그들은 인생이 뭔지도 모르는 자국의 순진한 젊은이들을 베트남에 보내 민주주의와 위대한 미국이라는 이름 아래 살인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어떤 명분으로도 그대 자신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 왜 그래야 하는가. 이슬람교와 기독교는 신의 이름 아래 서로 싸우고 있다. 둘 다 신이라는 똑같은 이름을 내걸고 살인을 저지른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다. 그래서 제가 하버드에 있을 때 들었던 프로젝트가 아브라함 프로젝트였습니다. 이스라엘과 이슬람이 나뉜 뿌리가 되는 아브라함으로 돌아가자. 이런 운동이었는데요. 정말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표충종교에 놀아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알게 되는데요. 여기에 궁금하신 분들은 서울대학교 성혜영 교수님 그리고 스승이신 오강랑 교수님께서 출간하셨는데 절판돼서 아쉬운 종교이제는 깨달음이다 라는 책. 그리고 혹시 기독교나 카톨릭 쪽에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매튜 폭스 신부님의 원복이라는 책을 보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전략은 아주 간단하다. 인간의 자연적인 자기애를 파괴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대는 스스로를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게 되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무엇이든 하게 된다. 울긋불긋한 휘장을 달고 있는 장군들을 보았는가. 그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자신을 죽이고 파괴할수록 장군들은 휘장의 수가 늘어간다. 그대도 상의에 휘장을 주렁주렁 달 수 있다. 법에 어긋나는 일은 아니지만 그대는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겠는가. 그 장군들이 멍청해 보이지 않는가. 그들은 위대한 영웅으로 존경받는다. 하지만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그들은 무수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이런 살인자들이 사회로부터 상을 받는다. 사랑하는 연인들에게 상을 주는 사회가 있는가. 그런 사회는 없다. 오히려 연인들은 비난받는다. 어떤 사회도 연인들에게 존경을 표하지 않는다. 사회의 입장에서 보면 사랑은 위험한 저주와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의 기득권층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그대를 사랑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들은 성공을 거두었다. 아득한 옛날부터 인간은 노예 같은 삶을 살아왔다. 자신에게 요구되는 것들을 성취할 수 없었기 때문에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자괴감과 열등감에 시달려야 했다. 그러나 사회로부터 요구되는 것은 너무나 부자연스러운 것이어서 애초부터 그 요구를 충족시킬 방도가 없다. 그리고 그대가 자신을 무가치한 인간으로 느낄수록 자칭 메시아라고 부르짖는 자들이 득세하게 된다. 그들은 자신을 구세주라고 주장한다. 그대를 구원해 주겠다고 나선다. 그대는 그대 자신을 구할 수 없다. 그들은 그대가 스스로 헤엄치는 법을 배우지 못하도록 막는다. 그대 혼자서 헤엄치면 익사할 뿐이라고 그들은 부르짖는다. 이게 이제 이단 종교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이죠. 정치인들은 조만간 가난이 사라질 것이라는 달콤한 약속을 늘어놓는다. 하지만 가난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늘어가고 있다. 에티오피아에서는 날마다 수천 명이 굶어죽는다. 그리고 놀랍게도 미국에서는 5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과식에 따른 비만증으로 고통받고 있다. 에티오피아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데 미국에서는 과식으로 죽어간다. 이런 세상이 정상인가. 인도 인구의 절반은 곧 에티오피아와 같은 운명에 처할 것이다. 그런데도 인도 정부는 밀을 다른 나라에 팔아먹고 있다. 백성들이 굶어 죽을 판인데 밀을 수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식량 부족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인도 인구의 절반 정도가 기아의 경계선상에 놓여 있다. 언제라도 에티오피아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나 핵발전소와 무기를 원하는 정치인들은 밀을 외국에 수출하고 있다. 그래야만 어리석은 무한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모든 일들이 이타주의라는 미명하에 벌어지고 있다. 나는 그대에게 절대적으로 이기적이 되라고 말한다. 그대 자신을 사랑하라. 그대 자신이 되어라. 종교인, 정치인, 사회 지도자, 교육자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라. 그대의 최우선적인 책임은 종교에 대한 것도 아니고 국가에 대한 것도 아니다. 그대가 1차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것은 바로 그대 자신이다.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보살핀다면 인간의 지상은 절정에 이를 것이다. 사랑이 활짝 피어날 것이다. 이기주의는 우리를 이타적으로 만들 것이다. 나눠줄 것이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 나눔의 행위가 우리의 즐거움이자 기쁨이 될 것이다. 진정한 이타주의는 자기의 부산물로 탄생한다. 자기애가 없는 사람은 자신을 허약하다고 느낀다. 사랑은 그대의 자양분이며 힘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책임감을 느끼겠는가. 그대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모든 일을 신과 운명의 탓으로 돌린다. 아담과 이브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 또는 이브를 유혹하여 신을 거역하게 만든 뱀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운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모르는가. 뱀에게 책임이 있다고? 나는 뱀과 의사소통을 시도해보았지만 그들은 말은커녕 듣지도 못한다. 뱀에게는 귀가 없다. 듣지도 못하는 뱀이 어떻게 말을 하겠는가. 그런 뱀이 어떻게 이브를 꼬인단 말인가.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해야 한다. 아담은 이브의 탓으로 돌리고 이브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그리고 뱀이 말을 할 줄 알았다면 신에게 책임을 돌렸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계속 다른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우리는 스스로를 책임지지 않는 한 진정한 개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개체성을 파괴하는 짓이다. 자신의 책임을 받아들이려면 먼저 그대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다시 한 번 자기의 책임을 받아들이려면 먼저 그대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나는 나의 책임을 받아들이고 즐긴다. 나는 결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다. 그것은 스스로 자유를 내던지고 누군가에게 의탁해서 노예가 되는 길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책춘함 메신저 코칭스쿨에서도 굉장히 강조하는 게 자기 주도권, 자기 결정권, 이런 것들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부양할 수 있는 책임과 실력을 길러야죠.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진 간에 전적으로 나의 책임으로 돌린다. 이것이 내게 힘을 준다. 이것이 굳건한 뿌리와 중심을 준다. 이런 책임감의 원천은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이다. 나 또한 그대와 마찬가지로 대중적인 착취의 물결을 해치며 걸어왔다. 그러나 처음부터 나는 타인에 의해 강요되는 것이라면 그것이 천국일지라도 거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차라리 내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 낫다. 최소한 나는 독립성과 선택권을 보장받을 것이다. 나의 부모, 선생들, 교수들은 나와 마찰을 일으켰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했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나를 노예로 만드는 어떤 유혹이나 뇌물도 거부합니다. 차라리 내 스스로를 지키며 영원한 지옥불에 뛰어드는 것이 낫습니다. 적어도 난 이것은 나의 선택이며 아무도 나를 강요하지 않았다는 즐거움을 만끽할 것입니다. 죄인이 되어 천국에 가면 즐거울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모세, 붓다, 크리슈나의 추종자가 되어 천국에 간다면 그대 앞에는 어떤 천국이 펼쳐질 것인가 그곳에서 그대는 맹목적인 신봉자가 되어야 한다.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 아무것도 묻지 말고 무조건 따라야 한다. 그런 천국은 지옥보다 더 나쁘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받은 교육 생각해 보시면 질문할 수 없는 교육을 받았죠. 우리는 민족중웅의 역사적 사명을 띄고 이 땅에 태어나서 산업의 역군으로 그렇죠? 역군이 뭡니까? 여러분? 인더스트리얼 솔져, 군인으로 우리가 훈련되고 교육됐다라는 그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 교육 헌장 어렸을 때 다 외우던 그 헌장에 그대로 나와있죠. 질문하는 교육, 그리고 답을 찾지 않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교육 이것이 책춘함 나비스쿨에서 북살롱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방식인데 아직도 한국에서는 이런 토론 방식이나 질문하는 대화들이 아직은 뭐라고 할까요? 낯선 느낌을 아직도 받고 있죠. 사람들은 처음부터 길을 잘못 들었다. 나는 그대가 집으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그대 자신을 존중하라. 존재계가 그대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기쁘게 받아들여라. 긍지를 가져라. 존재계가 그대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면 그대는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대가 없다면 존재계도 있을 수 없다. 이 사실을 기뻐하라. 이것이 그대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이다. 존재계는 그대에게 기회를 주었다. 그대 안에 숨겨진 엄청난 보물과 더불어 삶을 안겨주었다. 그대 안에 아름다움과 지복, 자유라는 보물이 숨겨져 있다. 그런데 그대는 실전적으로 존재하지 못한다. 그대는 기독교인, 불교인 또는 힌두교인이 되었다. 그대가 믿어야 할 것은 단 하나, 존재계 자체이다. 절이나 교회에 나갈 필요가 없다. 드높은 하늘, 반짝이는 별들, 불깨 타오르는 일출과 석양, 피어나는 꽃들, 노래하는 새들, 존재계 전체가 그대에게 법문을 들려준다. 이 법문은 어리석은 성직자들이 준비한 것이 아니다. 온 세상이 진리의 법문으로 가득 차 있다. 그대에게 필요한 일은 다만 그대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다. 이 신뢰는 자기의 다른 표현이다. 그대 자신을 신뢰하고 사랑할 때, 그대는 자신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모든 책임을 짊어진다. 이것이 그대에게 확고한 존재의 경험을 안겨준다. 이젠 아무도 그대를 다시 노예로 전락시키지 못한다. 여러분, 이런 맥락의 책춘함이 여러분께 책춘함을 어떤 스승이나 멘토나 선생님이나 이런 용어로 부르지 못하도록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뿌리는 외부의 다른 대상에 내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내면 안으로, 여러분 참나 안으로 뿌리를 내리는 것이지 다른 누구에게도 그 주도권과 주체성을 양보하지 않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참나의 뿌리를 내린 그 상태로 서로가 서로에게 그 존재 상태로 코칭해 주는 것 그래서 책춘함을 책춘함 코코치, 서로가 서로에게 코칭을 하는 그러한 명칭으로 저를 이제 불러달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죠. 저는 여러분을 노예로 전락시키고 싶지도 않고 저 자신도 노예로 전락해서 살아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의 두 발로 우뚝 선 사람을 보라. 얼마나 아름다운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져도 흔들리지 않는다.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설령 죽음이 닥쳐도 그는 확고부동한 중심을 갖고 있다. 그는 삶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즐긴다. 소크라테스는 사회에 의해 처형되었다.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들은 그런 처지를 당하기 마련이다. 그들은 독립적인 개인이며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그는 독사령을 언도받았다. 그가 감옥의 침대에 누워있었고 사형집행인이 독약을 준비하고 있었다. 법원은 정확한 투약 시간을 명예했고 석양이 질 무렵 그 시간이 왔다. 그러나 사형집행인은 미적거리며 시간을 끌고 있었다. 소크라테스가 물었다. 석양이 지는 중이고 이미 정해진 시간이 되었어. 그런데 왜 자꾸 미루는 것이오? 사형집행인은 곧 독살당할 사람이 자신의 죽을 시간까지 지적하며 참결하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오히려 시간을 끌고 있는 집행인에게 감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사형집행인은 소크라테스를 존경했다. 그는 소크라테스가 법정에서 진술하는 모습을 보고는 경의적인 아름다움을 느꼈다. 소크라테스 한 사람의 지성이 아테네 전체를 압도하고도 남았다. 사형집행인은 소크라테스를 조금이라도 더 살게 하려고 계속 시간을 끌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제 게으름은 그만 피우시오. 어서 독약을 내오시오. 결국 사형집행인이 독약을 내주며 물었다. 뭐가 그렇게 신이 납니까? 당신의 얼굴은 기쁨의 빛으로 환하고 눈은 호기심으로 반짝거립니다.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십니까? 당신은 곧 죽을 운명이란 말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했다. 그게 바로 내가 알고 싶은 것이오. 삶은 이제 알만큼 알았어. 그것은 아름다운 경험이었어. 비록 번뇌와 슬픔이 있다고 해도 여전히 즐거운 삶이었어. 숨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즐거운 삶이었어. 천산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가 떠오릅니다. 나는 살만큼 살았고 사랑도 해보았어. 하고 싶은 일은 미련 없이 해보았고 하고 싶은 말도 원없이 짓거렸어. 이제 죽음을 맛보고 싶소. 그건 빠를수록 좋은 것이 아니오. 내가 죽으면 두 가지 가능성이 열릴 것이오. 하나는 동양의 신비주의자들이 말한 것처럼 다른 몸을 받아서 계속 살아가는 것이오. 영혼이 육체라는 짐을 벗어 던지고 계속 여행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짜릿한 일 아니오. 이 몸은 세 장이고 한계가 있는 것이니까. 다른 경우에 만일 물질주의자들이 옳다면 내 몸이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날 것이오. 뒤에 아무것도 남지 않겠지. 그것 또한 멋진 경험 아니오.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나는 존재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어. 이제는 부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때가 온 것이오. 내가 부재한다면 무엇이 문제겠소. 걱정할 게 없지 않소. 걱정할 나도 없을 테니까. 그러니 지금처럼 시간을 축내며 기다릴 이유가 무엇이오. 이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는 죽음에 대한 책임마저 자신의 선택으로 받아들였다. 법정에서는 그의 유죄를 입증할 아무 증거도 찾을 수 없었다. 다만 대중이 그의 죽음을 원했던 것이다. 소크라테스의 위대한 지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매한 대중이 그의 죽음을 원하고 있었다. 그들이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결정했다. 그들은 소크라테스의 주장에 한마디도 반박할 수 없었다. 그들은 소크라테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들은 소크라테스의 대답을 문제삼을 능력조차 없었다. 소크라테스는 그들의 모든 주장을 철저하게 논박했다. 아테네는 소위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도시국가였지만 사람들은 소크라테스를 위험인물로 판단하고 독사령을 결정했다. 무엇이 소크라테스의 죄였을까 그의 제목은 이런 것이었다. 그는 우리의 젊은이들을 혁명적으로 만든다. 그는 젊은이들을 부추겨서 모든 것을 회의하게 만든다. 그는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틈이 벌어지게 한다. 소크라테스에게 현혹당한 젊은이들은 더 이상 우리 말을 듣지 않고 모든 것에 의의를 제기한다. 바로 이 자가 그렇게 만들었다. 그러나 재판관은 대중보다 더 현명했다. 재판관이 소크라테스에게 말했다. 당신에게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겠어. 아테네를 떠나서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당신을 살려주겠어. 아테네에 남아있고 싶다면 입을 다물고 더 이상 떠들지 마시오. 당신이 입만 다문다면 사람들을 설득해보겠어. 두 가지가 모두 싫다면 내일 해가 질 무렵에 당신은 독약을 받게 될 것이오.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했는지 아는가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일이든 오늘이든 독약만 준비되면 언제든지 마실 준비가 되어 있소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나는 진리에 대해 입을 다물지 않을 것이오. 목숨이 붙어있는 한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진리를 말할 것이오. 단지 목숨을 구하기 위해 아테네를 떠나는 것은 실소이다. 그러면 나는 죽는 것이 두려워서 도망쳤다는 자책감에 시달리게 될 것이오. 지금껏 나는 나 자신의 생각과 느낌에 따라 살아왔고 죽음 또한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싶소. 나의 죽음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마시오. 나의 죽음은 오로지 나의 책임일 뿐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이 없어. 사실 나는 언젠가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소. 거짓과 기만, 환상에 빠져있는 세상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것이지요. 나에게 죽음을 선고한 저 불쌍한 사람들을 탓하지 마시오. 누군가 나의 죽음을 책임져야 한다면 그 모든 책임은 내게 있어. 그리고 나는 내 스스로를 책임지고 살아온 것처럼 죽을 때에도 그렇게 죽는다는 것을 당신들 모두가 알아주기를 바라오. 살아있을 때 독립적인 개인이었듯이 죽을 때에도 나는 그러하오. 아무도 나의 삶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없어. 나 자신에 대한 결정권은 전적으로 내게 있는 것이오. 이것이 전체적이고 통합된 인간의 위험이다. 이것이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이다. 지구 전체가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찬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아름답고 지복에 넘치는 세상 모든 면에서 풍족한 세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세상에서는 개인이 빠져 있다. 자신에 대한 책임은 그대 스스로 짊어져야 한다. 이것은 그대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자신을 사랑해야만 가능하니 있다. 지금의 그대는 존재계가 원했던 바로 그 모습이다. 만일 존재계가 또 한 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원했다면 그런 사람을 창조했을 것이다. 기독교인, 모하메드 교인, 힌두교인이 되는 것은 추하다. 그대 자신으로 존재하라. 다만 그대 자신이 되어라. 그리고 나는 나 자신이다 하고 선언하는 것은 큰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잊지 말라. 그대는 군중의 무리에 속하지 않는다. 힌두교인, 모하메드 교인, 기독교인, 공산주의자. 불교도 이들 모두가 무리들이다. 그대는 자신이 독립적인 개인임을 선언하라. 물론 그것이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군중은 그대를 용서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걸음마다 위험이 따르는 면도날 위를 걷는 것은 아름다운 모험이다. 위험한 삶을 감수할수록 그대는 더 활기차게 살아있는 것이다.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전체적으로 살 각오가 되어 있다면 단 한순간에 영원한 삶을 맛볼 수도 있다. 그 한순간은 영원 전체와 맞먹는다. 나는 그대가 사업가기보다는 도박사가 되기를 원한다. 도박을 할 때에는 가진 것 전부를 내걸어라. 나중을 대비해 무엇인가 남겨두지 말라. 남김없이 내걸어라.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든 큰 축복이 될 것이다. 설령 거지가 된다 해도 그대는 황제보다 더 위험있는 인물이 될 것이다. 인간은 지금보다 더 나쁜 상태에 빠질 수 없다. 이미 최악의 상태에 있다. 인간은 모든 아이들이 갖고 태어나는 웃음을 잊었다. 건강과 전체성으로 가는 길을 망각했다. 그 길로 가는 문은 지금 이 순간에 열린다. 삶과 죽음이 끊임없이 만나는 곳. 바로 지금 여기에서 문이 열린다. 그러나 그대는 죽음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도록 세뇌되었다. 그것이 힘을 가진 자들의 이득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대는 슬픔에 빠져있는 이 순간에도 삶이 덧없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잊었다. 한 번은 공자의 제자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지 물었다. 공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건 참 이상한 질문이군. 행복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가. 장미는 어떻게 장미가 되는지 묻지 않는다. 불행하고 슬퍼할 시간은 무덤 속에 들어간 다음에도 충분하다. 그곳에서 마음껏 불행해하라.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는 철저하게 살아라. 이 전체성과 강렬함으로부터 행복이 솟아날 것이다. 행복한 사람은 춤출 줄 안다. 우리는 인류 전체가 행복에 겨워 춤추고 노래하는 세상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되면 이 행성 전체가 성숙한 의식을 갖게 될 것이다. 의식의 전체적인 수준이 진보할 것이다. 슬픔과 불행에 빠져있는 사람은 예리한 의식을 가질 수 없다. 그의 의식은 둔하고 어둡고 흐릿하고 무겁다. 가슴 깊은 곳에서 웃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번개가 치듯이 순식간에 모든 어둠이 사라진다. 웃음을 통해 그대는 진정한 그대 자신이 된다. 슬픔에 빠졌을 때 그대는 사회로부터 부과된 허구의 아이덴티티로 자신의 본래 면목을 가려버린다. 아무도 그대가 행복에 겨워 거리에서 춤추는 것을 원치 않는다. 아무도 그대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웃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렇게 웃으면 당장 이웃사람이 벽을 두드리며 그만해 시끄러워 죽겠어 하고 소리를 지를 것이다. 불행한 것은 괜찮지만 웃음을 터뜨리는 것은 사람들에게 방해가 된다. 불행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불행하지 않은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않는다.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들이 저지른 유일한 죄악은 그들이 너무 행복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다. 그들의 행복이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시기심을 불러일으켰다. 대중은 그렇게 행복한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는다. 행복한 사람들은 죽어야 마땅하다. 그들은 그대의 혁명적인 정신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그대는 그런 혁명성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이 혁명성을 사랑하게 된 사람들만이 올바른 길에 들어선 것이다. 여러분 언제나 오쇼의 글은 분명히 우리의 마음 속을 울리는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음에 분명하다는 사실을 오늘 또 한번 여러분과 함께 책을 나누면서 저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이 책 품절 절판되어서 여러분 또 구하기가 쉽지 않으실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더 듣고 싶으신 분들은 더 듣고 싶습니다. 라고 답글 남겨주시면 참조해서 다음번 업로드에 함께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출함 TV 오늘도 애벌레에서 나비로 비상하는 여러분의 날개짓이 그 누군가에게는 멋진 행운의 나비효과가 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